한국 정치권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선거 때마다 포퓰리즘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어 국민을 선동하고 정치 양극화를 불러와 국가를 위기로 내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식스쿨입니다. 라틴어로 대중이라는 의미에서 유래한 포퓰리즘은 국민 주권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긴 하지만 그동안의 역사에서 불거진 포퓰리즘으로 인한 문제에 따라 최근엔 인기영합주의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상징하는 용어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1892년 미국의 인민당이 창당대회에서 당원들을 포퓰리스트라고 부르며 등장한 이래 20세기 이후 포퓰리즘 때문에 사실상 자멸하다시피한 국가들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8개 국가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G7 국가인 이탈리아는 포퓰리즘과 국가 부채의 늪에 빠진 상황입니다. 1980년대 이탈리아는 부채와 부패의 문제로 골치를 알았는데 이때 1994년 실비오 베를루스 코니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총리가 됐습니다. 이후 이탈리아에선 좌우를 초월해 선거 때마다 포퓰리즘이 등장했고 이에 따른 부작용은 상당했습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를 거치며 이는 극대화됐는데 이로 인해 이탈리아는 저성장의 늪에 빠지며 GDP가 10년 전 수준보다 못할 정도로 경제 불황이 이어졌습니다. 한때 이탈리아는 한국보다 1인당 GDP가 뒤처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이탈리아에서는 2024년부터 가구당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대폭 축소하는 등 변화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2023년 6월 기준 이탈리아의 국가 부채 비율은 여전히 142%에 달하고 있습니다. 1985년 첫 집권 이후 2007년 재집권에 성공한 다니엘 오르테가는 계속된 연임으로 2027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는 1980년대 중남미 사회혁명을 주도했던 인물로 첫 집권 당시 부의 재분배, 국유화, 토지개혁 등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서구와는 대립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집권했던 1980년대 말 니커라가 경제는 20년 전으로 후퇴했을 정도로 최악이었습니다. 2007년 재집권한 오르테가는 쿠바와 베네수엘라의 지원을 받으며 무상교육, 공공의료 확대와 같은 포퓰리즘 복지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운 좋게도 첫 집권 때보다는 경제사정이 나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포퓰리즘 정책이 들어맞자 그는 계속해서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저유가로 인한 베네수엘라의 지원이 감소한 상황에서 네 번째 연임 이후 권위주의를 앞세운 공포정치와 연금개혁안 등의 정책 갈등으로 인해 니커라가에선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고 서구와의 갈등도 여전했습니다. 한편 최근 3년간 니커라가에서는 국민의 18%가 니커라가를 포기하고 떠난 바 있습니다. 트리키에서 총리로 재임 도중 2014년 최초의 직선제를 통해 대통령이 된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은 2017년 개헌을 통해 2033년까지 장기 집권의 길을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그가 포퓰리즘으로 국가를 망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종 비리가 터진 상황에서 리라와의 가치가 급락하고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고 있음에도 그가 올해 3년임에 성공한 건 포퓰리즘 덕분이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국민에게 천연가스 무상제공, 전기요금 인하, 기초연금 2배 인상, 최재임금 인상, 정년 폐지 등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는 국제사회로부터 포퓰리즘의 제왕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에르도안은 고금리를 비판하며 여러 명의 중앙은행 총재를 경제라면서까지 기준금리를 낮춰 인플레이션을 더욱 심각하게 만든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3년임에 성공해 권력을 공고히 하자 그는 기존과 다른 스탠스를 취하며 피피해진 경제를 정성화시키기 위해 8.5%였던 기준금리를 40%로 높인 상황인데 포퓰리즘 때문에 늦은 긴축이라 이것이 성공할지는 불분명합니다. 1998년 에콰도르는 빈곤율과 실업률이 급등하고 다수의 국민이 자산 손실을 보는 등 최악의 경제 위기를 겪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후 2007년 에콰도르에서는 경제학자인 라파엘 코레아가 석유시설을 국유화해 그 수익을 서민들에게 나눠주겠다는 포퓰리즘 공약을 내세우며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그는 베네수엘라의 우구 차베스를 추종해 제2의 차베스라 불렸는데 집권 이후 그는 10년의 집권 기간 동안 노골적으로 포퓰리즘을 행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농업 등 여러 분야에서 수만 개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며 미국과의 FTA 협상을 중단했고 노동시장에선 아웃소싱을 없앴습니다. 또한 기존 대외 채무 이행을 거부해 IMF 및 세계은행과 대립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포퓰리즘으로 에콰도르는 2009년 이후 10년간 국가재정이 적자였습니다. 특히 2010년대 중반 유가가 하락하자 세수가 급감했고 이 때문에 세금 징수 과정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에콰도르 정부는 디폴트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2006년부터 2019년까지 볼리비아 대통령으로 집권했던 에보 모랄레스는 정치적으로 쿠바, 베네수엘라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소구와 대립했습니다. 그는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이었던 차베스의 정책을 따랐는데 통신, 전기, 철도 등을 구교화했고 개인 사유지 보유에 한도를 설정했습니다. 특히 그의 포퓰리즘 정책은 재임기간 최저임금이 5배 상승했을 정도로 급진적이었습니다. 연금 수령 나이도 58세로 낮췄고 연금 수령액도 소득의 62%로 높이는 등 국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경제를 나락으로 끌고 갔습니다. 또한 자신의 뿌리인 원주민들에게는 현금을 뿌리며 지지기반을 다쳤습니다. 이 때문에 그의 집권 시기 볼리비아는 국가 부채가 급등했고 국가에는 외화가 바닥나 사실상 부도상태로 내몰렸습니다. 1970년대 중반까지 연평균 10%의 경제성장을 기록했던 그리스에선 1981년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가 총리로 취임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총리가 된 인물로 국민이 혹할 만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대학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했고 의료 혜택을 부여했으며 여행 비용을 보조하는 등 복지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학교 시험을 철폐하고 포봉제를 통일해 평등을 내세웠습니다. 특히 복지가 강조되면서 자연스레 공무원 수는 취업자의 25%에 달할 정도로 급증했습니다. 이로 인해 1980년대 그리스의 부채는 3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21세기 들어 EU의 단일 경제권이 형성되자 막대한 EU 자금이 그리스에 유입됐는데 이에 그리스인들은 소비를 늘렸고 정부도 복지 정책을 더욱 남발했습니다. 그렇지만 부채로 버티던 그리스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도래하면서 무너졌습니다. 이후 2009년에 3대째 총리로 취임한 게우르기오스 파판드레오는 이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2010년 그리스는 IMF와 EU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으며 경제는 장기간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현재 베네수엘라는 석유 매장량이 3천억 배를 이상으로 사우디를 제치고 석유 매장량 세계 1위 국가입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의 삶은 쓰레기통을 뒤져야 할 정도로 힘겨운 실정입니다. 1998년 대통령으로 취임한 우고 차베스는 자원으로 불을 쌓은 자신감으로 미국과 대립하는 정책을 펼쳤고 비민층에게는 무상교육과 무상우류를 실시하며 자신의 지지층을 공고히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나친 국유화로 해외 자본이 빠져나가 통화가치가 하락하고 이것이 해외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했던 실물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며 베네수엘라의 초인플레이션을 몰고 왔습니다. 그럼에도 베네수엘라의 과도한 복지정책은 여전했습니다. 특히 2013년 차베스 사망 이후 집권한 니콜라스 마두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긴축 대신 복지를 내세운 포퓰리즘 정책을 밀고 나갔고 돈을 더욱 찍어내면서 베네수엘라 통화가치를 최악으로 만들었습니다. 2020년 베네수엘라는 국민의 80%가 급빈칭이었고 물가 상승률은 3000%를 기록했을 정도로 경제는 회생 불능 상태였습니다. 참고로 2011년 베네수엘라의 1인당 GDP는 12,180달러였지만 이는 2022년 1,54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과거 한때 세계 5위의 경제대국이었던 아르헨티나도 포퓰리즘으로 인해 자멸한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20세기 중반부터 시작된 포퓰리즘은 지금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르헨티나가 몰락한 데에는 후한페론이라는 임무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페론주의를 상징하는 후한페론은 1946년 집권 이후 자신의 지지층인 노동자와 서민들을 위해 공공지출을 대폭 늘렸습니다. 그 결과 시중에 돈이 막대하게 풀리면서 물가는 50% 이상 폭등했고 재정은 파탄났습니다. 페론 이후에도 이러한 페론주의는 아르헨티나 정치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쳐 뒤이어 등장한 군부정권부터 민간정권에 이르기까지 하나같이 페론주의를 이어가며 아르헨티나 경제를 더욱 처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랜 기간 국민들이 포퓰리즘에 길들여져 있던 터라 정권을 가져오기 위해선 이를 포기하는 게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아르헨티나는 1956년 IMF 가입 이후 지금까지 무려 22번의 구제금융을 받았을 정도로 경제가 토토화된 상태입니다. 2023년 9월 기준 아르헨티나의 연간 물가상승률은 38%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